안녕하세요. Easy & Smart Engineering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파정류기를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로의 해석을 하게 되겠고, 헤로의 해석으로 어떻게 전화번호를 설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먼저 정전류원 헤로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한 전파정류 헤로가 이와 같이 있었죠. 이와 같은 정류기 헤로에 부하를 붙여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전파정류 헤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다이오드 4개를 사용한 전파정류기 헤로의 출력에 우리가 한번 커페스터를 붙여 보겠습니다. 커페스터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커페스터를 붙이면 커페스터의 전압은 부하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약간씩 변동하게 되겠죠. 커페스터가 없을 경우에는 출력전압은 입력전압의 절대값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커페스터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커페스터를 붙이면 커페스터 전압은 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커페스터 전압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교류성근도 포함되어 있지만 평균적으로 직류전원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입력전압이 이와 같을 때 전파정류회로의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입력전압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렇다면 입력전압의 절대값이 출력전압보다도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입력전압이 0보다 클 때는 D1, D4가 켜지고요. 입력전압이 0보다 작을 때는 D3, D4가 켜져서 커페스터를 입력전압과 똑같이 충전하게 되겠습니다. 스테이디 스테이트에서 커페스터 전압은 대략적으로 이와 같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커페스터 전압이 이와 같다면 어떻게 되죠? 입력전압보다도 크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다이오드가 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커페스터가 없는 경우라면 정류기의 출력전압은 이와 같이 되겠죠. 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류기의 출력전압이 점점점점 올라가다가 커페스터 전압보다도 커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커페스터를 충전하게 되겠습니다. 커페스터 전압은 점점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커페스터 전압이 충전되게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충전되게 되겠습니다. 입력전압이 출력전압보다도 크려고 하면 커페스터 전압을 이와 같이 충전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충전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와 같이 이렇게 충전하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입력전압의 절대값이 출력전압보다도 커지려고 할 때 이때 커페스터가 충전되겠습니다. 다이오드 D1, D4가 켜지거나 D2, D3가 켜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됐을 때 다이오드로부터 커페스터 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이와 같이 충전 전류가 이와 같이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력전압의 절대값이 출력전압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전에서 입력전압의 절대값이 클 때는 커페스터가 이와 같이 충전해서 커페스터 전압이 입력전압과 같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최대 전압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입력전압의 절대값이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입력전압이 내려가기 때문에 입력전압의 절대값은 이와 같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면 출력전압이 입력전압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OFF 상태가 되겠습니다. 리보스 바이오스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됐을 때 커페스터 전압은 어떻게 되죠? 저항을 통해서 서서히 방전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방전되게 되겠죠. 이와 같이 방전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커페스터가 방전되는 이 구간, 즉 입력전압과 출력이 연결되지 않고 커페스터가 이와 같이 방전되는 구간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에서의 해로 동작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력전압이 절대값이 출력보다도 크려고 하면 이와 같이 충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충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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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입력전압이 절대값이 출력전압, 즉 커페스터보다도 작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다이오드가 리버스 바이오스가 되겠죠. 그러면 커페스터 전압이 부하를 통해서 방전하면서 서서히 이 전압이 이와 같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입력전압의 피크값이 바로 출력전압의 피크값이 되겠고요. 출력전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출력전압은 입력전압이 절대값이 0보다 크면 충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직류전압에다가 직류전압에다가 교류성분을 갖는 그런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때 출력전압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죠? 바로 입력전압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방전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방전하게 된다면 입력전압과 부하, 커페스터를 포함한 부하와는 이렇게 V12가 되겠습니다. 즉 다이오드가 모두 꺼지면서 출력전압, 출력해로만 남게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해로가 되겠죠. 초기에 입력전압이 피크전압이었죠. VP였죠. 이 전압에서 커페스터 전압이 저항을 통해서 방전하게 되는데 Exponential 함수로 방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해로 이루는 시간에서 우리가 쉽게 풀었었죠. VC는 어떻게 되었었죠? 피크전압에다가 Exponential이 시간에 따라서 이와 같이 점점점점 떨어지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전압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타워는 RC인데 이것이 입력전압의 주기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가 설계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정전압원, 많이 변하지 않는 정전압원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출력전압이 변동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그려보죠. 만약에 출력전압이 VP였다. 그럼 VP에서 서서히 이렇게 Exponential이 내려가겠습니다. 타워가 작다면 이와 같이 빨리 내려가겠죠. 타워가 크다면 점점점점 서서히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전압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출력전압이 좀 빨리 안 내려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로를 설계하게 되겠습니다. 즉, 타워가 RC인데 이것이 입력전압의 주기보다도 훨씬 크게 설계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설계하면 VP에서 2분의 T가 되는 구간까지 이렇게 방전된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타워가 크기 때문에 VP의 1-2분의 T의 RC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VP에서 내려간 값 VP-VP의 1-2분의 T의 RC분의 1이 되겠죠. 이와 같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되죠? 두 개를 빼면 바로 이 전압이 나오겠습니다. 즉, 리플전압은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T가 F분의 1이니까 주파수분의 1이니까 EF, RC분의 VP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출력전압에서 리플전압 즉, 최대전압과 최소전압의 차이가 바로 VR이 되겠죠. VR은 앞에서 구했죠. VR은 EF, CR분의 VP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력전압의 평균은 어떻게 되죠? VP의 평균은 우리가 VR, 리플을 알고 RC, 타임 콘스탄트가 매우 크다고 하면 리니어하게 이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것이 VP-2분의 VR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류기의 출력전류, 아이디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아를 살펴보면 아이디아는 어떻게 되죠? 컵패스 전류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되겠죠. 그렇다면 컵패스의 전류가 흐를 때 컵패스에 걸리는 전압과 컵패스에 흐르는 전류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컵패스의 전류가 플러스면 컵패스는 충전에서 전압이 올라가고 컵패스 전류가 마이너스면 컵패스는 방전에서 전류가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디 스테이트에서 컵패스에 흐르는 평균 전류는 0이 되게 되겠죠. 컵패스에 흐르는 평균 전류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컵패스 전압이 변하게 되겠죠. 따라서 평양 상태에서 컵패스에 흐르는 평균 전류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류기에 흐르는 평균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평균 전류와 같겠습니다. 바로 컵패스에 흐르는 평균 전류가 0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출력 전류의 평균 값은 어떻게 되죠? 출력 전류의 평균 값은 바로 IR이 되겠는데요. R분의 V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IDR의 평균 값은 IR 부하 전류의 평균 값과 같게 되겠고 이것은 R분의 VP-VR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이오드의 평균 전류는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는 항상 켜지면 2개씩 켜지기 때문에 다이오드에 흐르는 평균 전류는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않겠지만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근사적으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식을 책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수식은 외울 필요는 없게 되겠고 나중에 우리가 정전압원 회로를 설계할 때 그때 찾아서 다이오드를 선정할 때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입력 전압이 힘 루트 2에 싸인 128T인 경우입니다. 즉 RMS 10V인 경우이죠. 그렇다면 VP는 어떻게 되죠? VP는 입력 전압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루트 2V, V가 1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4.1V가 되겠습니다. 출력 전압의 최대값은 14.1V가 되겠죠. 그렇다면 VR을 한번 부여보겠습니다. VR은 2FCR분의 VP가 되겠고 F는 60F, 커페스는 얼마였었죠? 4,700μF이 됐었습니다. 4,700급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또한 부하저항은 100옴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VP를 넣어주면 0.25V가 VR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의 평균값을 부하면 VP 마이너스 2분의 VR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4V가 출력 전압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정류기의 평균 출력 전류는 어떻게 되죠? 바로 부하의 평균 전류가 되겠습니다. 부하저항이 R이기 때문에 R분의 V를 하면 0.14A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에 흐르는 평균 전류는 어떻게 되죠? 다이오드는 교대로 2개씩 켜지기 때문에 2분의 IDR이 되겠죠? 0.07A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이오드에는 최대 전류는 이 수식에 대입해서 구하면 4.81V가 되겠죠? 이와 같이 예제도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류기에 필터 커페스터 C를 넣음으로써 정전압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이오드에 볼테이지 드랍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얘기인데 다이오드가 2개가 항상 켜지기 때문에 출력 전압의 평균 값은 다이오드 볼테이지 드랍 2개를 빼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이오드의 포워드 볼테이지 드랍이 1V라면 앞에 예제에서 14V에서 2V를 뺀 12V가 출력 전압의 평균 값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리플이 없는 정절리온을 이용하려면 리니어 레귤레이터 회로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재생 목록에서 일렉트로닉스 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